구독! 좋아요! 이게 뭘까? 시루야? 이게 뭘까? 시루야? 구독! 좋아요! 옳지! 아이고, 저기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시루야, 너 이거 기억나? 응? 너 이거 제주도에서 이거 안에 들어가서 타다가 구독! 내가 다시 Voilà 구독! 맞다! 구독! 구독! 시켜! 이제 보고서는 이제 보고있어 응? 시리야 모르겠다 아니야 이제 보고있게 진짜? 전 철학생활 장모 속의 류품 류품 중작 관심이 없어 은근하고 또 넉넉한 능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